슬라다 리드 형입니다. 정말 딱 리드 형 같다. 정말 달아서 우리는 너무 진심이 마음이 참 따뜻해. 우리가 마음이. 스타디예요. 다 봤어.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3일 동안 잘생겼다는 소리를 매일매일 하루도 빨리 듣고 있니깐 아주 잘생긴 합니다. 귀여워. 어디 보자. 어. 니노 형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무대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무대를 꾸미려고 제가 듣기로는 거의 3,4일을 다 세고 일하셨어요. 거의 장을 아예 안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뒤에 있는 콘서트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기 많은 스텝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괜찮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3일 동안 우리 스텝분들 여기 있는 콘서트 형 누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3일 동안 이 자리를 제일 메인 무대 메인 주인공이 되어주신 우리 이 스테이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마지막 콘서트인데 잠이 잘 안와가지고 헥? 네? 모르겠다. 아 아어어어어어어 스테이 스테이가 준 편지를 좀 봤어요. 스테리로 가끔 이제 원래 이제 다섯날 보는데 다음에도 이제 뭔가 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다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제가 다시 얼어서 그런데 그쪽에 제일 머릿속에 기억이 났던 말이 너는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인 것 같다 무대 위에서 빛이 나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뭔가 일단 감사하죠 감사한데 사실 빛이 난다는 말은 어딘가에서 빛이 뿜어서 그 사람을 비추고 있으니까 빛이 난다는 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게 스테이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3일 그리고 항상 항상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오케이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 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손잡고 계속 좀 걸어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죠?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